광주시가 첨단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반값 아침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광주시는 오늘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별관에 간편한 아침 한 끼 2호점을 열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김밥과 컵밥, 샐러드 등을 시중 가격보다 50% 저렴한 2천 원에서 3천 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을 연 간편한 아침 한 끼 1호점인 하남산단점은 하루 평균 102명이 이용한 걸로 집계됐습니다.